요즘 태평양에서 표류한다면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비행기도 많이 다니고 통신 기술도 발달했으니 금방 발견되지 않을까도 싶지만 호주의 한 남자는 무려 석 달이나 걸렸습니다. 곧 영화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 김준호 월드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육지에서 약 1930km나 떨어진 태평양 바다 위.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어선에 다가가자 덥수룩한 수염을 가진 남성이 환한 얼굴로 맞이합니다. 한 참치잡이 어선 승무원들이 구조한 51세의 티모시 린지 쉐도크와 애완동물 벨라입니다. 그는 지난 4월 반려견과 함께 멕시코에서 출발해 프랑스로 향하던 중 약 한 달 만에 폭풍우를 만나 북태평양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폭풍에 배가 파손되며 동력을 상실했고 통신 시스템마저 망가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좌초된 후엔 날생선과 빗물을 먹으며 버텼는데 다행히 배에 생존에 필요한 도구가 있었던 게 천우신조였습니다. 표류 석 달째 드디어 어선 활동을 감시하던 헬리콥터에 의해 발견됐고 근처에 있다 연락을 받은 참치잡이 어선이 구조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팀호 씨는 너무 오랫동안 바다에서 표류했던 만큼 일단 멕시코 병원에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